안녕하세요. 한글차이, 인조의 트와이팅 비법 특강 고급강사 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라인 그래프부터 해서 아이츠 트와이팅 터스크 1 6가지 유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액츄얼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액츄얼 테스트에서는 제가 테이블 유형을 골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강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죠? 저희가 준비해온 퀘스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able shows the UK sports price many increase at 1990 and 2000. Summarize the information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and make comparisons well relevant. 라고 나왔습니다. 문제 좋았죠? 항상 주인공처럼 이 파트 보시고 이 파트는 뭐하다? 비슷한 반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자 수는 배웠다? 150 이상이라고 들어왔고 제가 테이블이라고 들어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테이블은 뭐다? 항상 영어에서 테이블하면 이렇게 된 거였고 자 여기서 저희가 이 테이블이 나오고 항목들이 그렇죠? 항목 나오고 연도 나오니까 아하 팩터들의 숫자 변화를 보여준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또 찾으셔야죠. What? What? When? What?은 뭡니까? 어? Prize many의 increase입니다. 라고 변동사항이 들어오고 있네요. 두 번째 Y는 어디 나옵니까? Duk. 그렇죠? 항상 영국은 뭐죠? 저희가 말하는 영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네 개 나라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덜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는 Duk가 되겠죠. 언제서? 숫자 이렇게 쓰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은 쫙 들어왔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다가 Y축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세로칸에다가는 항목을 적어놨고요. 가로에다가는 뭘 적어놨습니까? 연도를 딱 적어놨습니까? 연도가 저희가 1990년하고 2000년도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쭉 들어왔는데요. 자 뭘 보셔야 됩니까? 아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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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변동 없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얘네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묶어주셔야죠. 그루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루핑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증가, 감소가 뚜렷할 때 둘이 묶어주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어때요? 아하 얘네들이 좀 애매하다 라고 들어와 있죠. 그럴 때는 뭐다? 두 개를 묶어주시는 대신에 뭐다? 변동량이 크지 않다. 위에 거는 뭐다? 변동량이 크다 라고 묶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볼 건 어떻게 됩니까? 풋볼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왜? 변동량이 엄청 크니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골프 같은 거는 어떠다? 아하 감소했다. 사이클은 뭐 했다? 아하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 다른 뭐 있습니까? 스테이블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문제 파악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영국 내, 스포츠 상금의, 그렇죠. 프라이즈맨이의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들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주어진 기간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다라는 거. 두 연도를 놓고 딱 비교하는 겁니다. compare라는 거죠.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특유한 정보는 이제 풋볼 상금이었다. 우리가 아주 급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급증이라는 단어니까 이제 이제 하셨으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증가는 동사에다가 뭐 부사나 형용사를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거 쓰실지 하나 생각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이니까 이럴 때는 뭐다? 숫자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퍼센테이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the amount라는 걸 쓴다라는 거. 물론 그 여러분이 답안 적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the amount가 나오는 게 적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모험 답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gic Template입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덕션 볼게요. 자, 그래서 1990년과 2000년의 스포츠 우승 상금 그쵸? prize money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The table indicates the amount of the UK sports prize money increase in two years. 그쵸? 아, 테이블은 뭡니까? show에 해당되는 동사 indicate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겁니까? UK sports money의 증가입니다. 그쵸? 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the amount of 라는 것까지 같이 들으시고 언제? 연동했죠. 두 년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1990년과 2000년인데 이때 뭐였었다? in two years 쓰시고 커맛 찍거나 두 년도 적으시고 and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깔끔하게 introduction 끝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overall인 거죠. 자, 우리가 스포츠 그쵸? 우승 상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항목들끼리 묶어줬습니다. 그쵸? overall it is clear that is significant variation 우리가 이 단어를 옛날에 뭐 썼습니까? change를 적었죠. 뭘 적었습니까? variation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단어죠. 아주 lovely한 expression입니다. variation 는 저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차이 변화라는 두 개의 의미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차이라는 게 되겠죠. all factors 가 뭐다? except cycling cycling 빼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들이 다 있습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을 주셔야겠죠. there was a considerable alteration alteration 여기서 보면 이 alter 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이 alter 라는 동사는 뭐랑 동의합니까? 우리가 change랑 동의하다. 그쵸?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prize money 큰 변화들이 있대요. 어떤 것들 기타 목적 쭉쭉 되겠죠. while the prize money in golf and cycling experience 반대로 반면에 비교해 주셔야겠죠. golf랑 cycling 같은 경우는 뭐다? 변화가 어디요? 적어요 라고 했죠. golf 같은 경우는 감소했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cycl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stable 했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변화가 작아요 slight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본인 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otball과 rugby와 cricket 그쵸? 상금 변화가 어떻다? 크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ccording to the graph there was significant alteration in football rugby and cricket 입니다. the amount of prize money of football went up 그쵸? 상승했습니다. 그냥 significantly 아직 급증을 했어요. 자 얼마에서 얼마부터 그쵸? 제인이 야 성적이 많이 올라왔대. 얼마큼 올랐는데 그쵸? 60점에서 90점 됐대. 라는 우리가 정확한 피규어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피규어를 주셔야겠죠? 자 어디서 600,000 파운드에서 자 이만큼까지 올라갔습니다. 언제? 90년 에서 2000년 에 그쵸?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내시면 뭐였다? 여기서 끝내면 중급이에요. 그쵸? 여기서 끝내면 중급입니다. 여러분이 디테일한 정보를 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뭐합니까? TMI라고 하죠. 그렇게 오늘처럼 적을 필요까지 없는데 자 여러분이 자세한 정보를 디테일한 정보를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향상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being responsible for the largest component in overall element 가 되겠습니다. 자 뭐한다? 아하 여기서 보면 be responsible for 담당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담당하는 건가 뭐 뭐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 라는 거 가장 큰 요소가 가장 큰 팩터가 됩니다. 라고 전체에서 라는 거죠.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in a similar way 그쵸? 우리가 similar 쓰실 때 이렇게 또 바꿔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앞 일전에 저희가 tendency는 어떻게 합니까? similar 합니다. 이전 거와 같이 라고 길게 풀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그렇게 풀어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아 내가 뒤에 언급할 게 많다라고 한다면 짧게 줄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설명하실 게 많은데 그것까지 길게 써버리시면 글자 수도 너무 많아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쵸? 시간이 다 완성되지 못하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율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a remarkable increase in both amount of prize money 그쵸? 아하 two prize money의 크리켓과 럭비 같은 경우에 뭔가 급증했습니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라는 게 들어와야겠죠. 다 그러면서 세부정보기 첫 번째 a라고 합시다. 이게 이 a가 그 어디갔어? a가 크리켓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럭비입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각각이라는 표현을 적어야 되니까 커머지고 respectively 이러면 각각입니다. 그래서 a, b 각각 크리켓과 럭비가 각각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언제?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언젠데요? 1990년 그 다음에 200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all of the same period 라고 쓰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단어를 하나 더 눌러볼까요? 스킬입니다. reported 그래서 제시된 보고된 이라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리2로 들어갈게요. 자, 저희가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급증을 했어요 라는 내용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쵸? 급증을 했고 변화량이 큽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리2는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올 애들은 어떻습니까? 상금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오죠. 이럴 때는 항상 링킹워드가 중요합니다. 그쵸? 좋은 글일수록 여러분 좋은 링킹워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떤 링킹워드를 사용해야 됩니까? 앞에 거와 반대가 되니까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there was a marginal 자, marginal 뭐입니까? 미세한 비비한 이겁니다. 저희 많이 쓰시는 거 뭐예요? slight죠. alteration이 있습니다. golf랑 뭐에다 cycling에 라고 들어왔어요. the amount of price many of golf dropped slightly 아주 조금 감소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연도에 이렇게만큼 작게 감소했습니다. 라고 들어왔죠.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뭐가 됩니까? cycling이 들어옵니다. 앞에 거는 저희가 감소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뭐다? 뭐가 들어온지 보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stable하다 라고 들어왔죠. however, the price many of cycling was stable 합니다. 그쵸? 뭐와 비교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이런 것도 부산원이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말고 또 뭘 또 쓰실 수 있냐면 fairly 꽤 그쵸? 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와 비교해서 다른 팩터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팩터들이 어떤 건데 뭐 football 있었고 크라키도 있었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있었죠? compare to other fact elements 라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뭐 비교할 때 우리가 compare to를 쓰실 수가 있는데 아마 질문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compare to with도 알고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되게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그 그 옥스퍼드 사전을 보게 되면 compare to와 compare with는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은데 단어가 있으니까 굳이 그 차이점을 찾자면 compare to는 조금 더 우리가 공통점에 집중했다면 compare with는 좀 더 차이점에 집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compare to를 씁니다. 이 이유는 제가 그냥 편리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큰 거는 아닙니다. 그쵸?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황에 맞춰서 한 번 compare to 썼으면 compare with 써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수에 영향을 주거나 뜻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디테일한 표현은 아니니까 그거 가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other elements other elements 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변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두 년도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얼만큼인지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범 답은 살펴봤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한 끗 차이 level up 이것만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rize many는 우승 상금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change나 우리 difference라는 표현을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인데 이 둘을 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차이가 들어 어떤 거는 변화가 들어가 되게 좋은 표현이죠. 뭡니까? variation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change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중 하나보다 alteration 그렇죠? 이 alter라는 동사가 변화하다 바꾸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take charge of 그렇죠? 뭐뭐를 담당하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 뭔 표현이죠? 저희가 account for 그렇죠? 이 표현은 이 세 개가 뭐다? 담당하다 차지하다 라는 거 이 세 개 정도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 쓰시고 하나 쓰시고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스포츠 element는 뭐로 바꾸시다? 컴포넌트로 바꾸고요. significant는 remarkable 그렇죠? 현저한 눈에 띄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저희 오리엔테이션에서 1강에서 봤던 내용들 그렇죠? 상기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8강 정도 됐으면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만 헷갈리신다면 1강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볼게요. given 그렇죠? 주어진 그래서 이거를 reported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slightly 슬라이드는 marginally 이렇게 되겠고요. marginal 여기서 슬라이드니까 여기도 marginally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 9, 3이 이렇게 형, 3이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compact 그렇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nearly는 upper maxly 라고 해서 대략 바꿀 수 있었죠? 저희가 about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figure가 그렇죠? 아하 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묶을 때 딱 exact number 아닐 때라는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강까지 다 마무리를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강은 저희가 task 1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나셨을 때는 task 1이 마스터가 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번 만약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리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task 2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